눈이 이렇게 근육으로 부산이 되어 있어요.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의 근력이 떨어지게 되는 게 기본적인 원인이 됐던 바로 이 제품은 이제 오랜만에 떨어진 우리 눈의 근력을 다시 강화시켜서 회복시켜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보안이 일단 효과가 제일 좋고요. 이제 아이들 근시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근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쓰면 안경을 안 쓰게끔 만들 수는 있는데 근시가 다시 없게끔 하는 라식 수술이고요. 어릴 때부터 눈 운동을 하면 안경을 안 쓰게끔 할 수 있는 예방법칙으로는 충분해요. 예방이에요? 네. 노안 같은 경우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육 문제기 때문에. 한번 체험해 보시겠어요? 노안 오셨죠? 네. 좋아져요? 네. 예방이 아니라 노안은 좋아져요. 왜냐하면 그거는 근육 문제가 원래부터 근육 문제라서 근시는 근육보다는 요건 줄 군데거든요. 길이 문제인데 노안은 근육 문제이기 때문에 연결이 됐네요. 제가 한번 씌워드릴게요. 걱정하세요? 네. 앞에 잘 보이세요? 네. 좀더 조아드릴게요. 괜찮으세요? 네. 네. 지금 앞에 다 보이시죠? 네. 제가 시작해드렸는데 이제 5분 동안 렌즈가 바뀔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폰을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카닐로그를 보셔도 되고 핸드폰 있으시면 직접 핸드폰 보셔도 되고요. 5분위치라면 알람이 울릴 거예요. 여기가 돌아가면 좀 퀄리티에다가 선명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러면 이게 선명해진 상황에서는 우리 눈분육이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흐릿해진 거를 다시 선명하게 보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 눈썹 근육이 수축과 이언 반복적으로 보시면 이거는 젊은 분들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잘 따라가야 되는데 노안이 오시면 여기 못 따라가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런 것도 밑에 깔려 있잖아요.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노안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이렇게 젊을 때부터 단계로 날아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잘 맞춰지면 가까운 거리를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게 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체크를 해서 훈련을 하시고 다시 체크를 하면 일본 장비는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드리고 있을 시간이 있으신 분들의 잘 지나보십시오. 네. 요즘 스마트폰 보는 분들이요. 맞아요. 그게 문제죠. 스마트폰. 그러니까. 맞아요. 홈쇼핑 아시죠? 아아. 홈쇼핑이 워낙 잘 돼서 올 12월 달에 저희가 홈쇼핑에서 처음 출시를 했어요. 아. 일본에서는 어때요? 일본 아직까지는 저희가 한국에 처음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네. 오늘 아직 가본 지는 없지만 출시할 때 기억해 주시면 꼭 가시면 마십시오. 그래서 출시를 해보고 시켜줄게요. 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원원리나 이제 이 안에 특수랜드들이 여덟 개가 들어있는데요. 나중에 착용해보시면 이 랜드들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때마다 수정체를 수정체를 수정시켰다가 이어 수정시켰다가 이어 수정시켰다가 이어 시켰다가 이어 시켰다. 감사합니다.